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다른 질문과 관련해서 답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갓나무 농장 칠 때 전착제, 다른 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착제 혼용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이고, 지금 영상 속에 뻐꾸기 소리가 들리네요. 여기는 저희 주말 농장이고요. 사보면 덧가리 구름지에 있는 갓나무밭입니다. 갓나무도 있고 음나무, 창고리가 음나무입니다. 그림 같죠? 이렇게.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먼저 전착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전착제 혼용하는 이유가 확산성입니다. 확산성, 흡착성, 침투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제가 사용한 약이 전부 수용제입니다. 포력신, 다이센, 청시롱실, 그리고 나르겐. 이렇게 전부 가루가 많은 거예요. 이것을 전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방지를 하면 잎면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되지 않고 물방울 며치듯이 가루가 덩어리가 져가지고 마릅니다. 덩어리가 져가지고. 그런데 전착제를 쓰면요. 확산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먼지가 끼듯이 이렇게 보입니다. 즉, 그 가루 분진이 대부분 다 확산이 돼가지고 고로 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빈트머시. 오늘 제가 사용한 전착제는요. 최근에 여러 가지 쓰지만 오늘은 이렇게 마쿠피칼을 사용했습니다. 마쿠피카 이게 참고로 이게 일본 겁니다. 일본 거 이게 마구 빛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피카츄 많아 봤죠. 피카츄가 빛이 난다는 이야기고 마쿠는 마구 전부, 전부 빛이 난다는 뜻인데 이걸 쓰게 되면 이렇게 확산이 잘 돼요. 확산이. 저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격이 싼 아리 전착제 아니면 일반적으로 전착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마쿠피칼을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거의 수용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좀 확산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전착제는 혼용 순서는 어떤 분들은 먼저느라 어떤 분들은 늦게느라 하는데요. 저는 늘 전착제는 마지막에 늦습니다. 마지막에. 농약 혼용 순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농약 혼용 순서는 혼용이 어려운 것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혼용이 어려운 것. 이게 이제 일본식과 한국식의 차이가 나요. 일본식은 혼용이 어려운 것을 먼저 하고 한국식은 혼용이 쉬운 것을 먼저 해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수용제로 된 영양제 먼저 넣고 전착제 먼저 넣고 물약 액제나 수용제 먼저 넣거나 나중에 수화제나 유제 이런 것을 넣어라. 이게 한국식 처방이고요. 혼용 순서고 일본식은 반대입니다. 일본식은 혼용이 어려운 것을 먼저 혼용을 해라. 즉 수용제나 수화제나 액상수화제나 이런 것을 먼저 희석을 해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액제 뭐 이런 걸 넣고 그 다음에 유제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혼용이 잘 되는 것을 나중에 넣어라. 이제 이런 방법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러저러 다 해보니까요.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앞에 뭐 순서를 바꿔도 문제없고 이런 문제는 없는데 해보니까 혼용이 어려운 것. 수화제 같은 것을 먼저 혼용하고 난 다음에 액제라든지 마지막에 전착제 혼용한 게 좋더라고요. 특히 전착제는 거품이 납니다. 거품이 나기 때문에 전착제는 이것도 거품이 엄청나게 나요. 막 구비카. 그러니까 전착제는 거품이 나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거품이 안 나는 전착제도 있습니다. 하이스피드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죠. 그런 것들은 거품이 안 납니다. 그런 거품이 안 나는 전착제도 있는데 일단 전착제는 마지막에 넣는 게 좋다. 마지막에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가진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상공 회사에서 직접 하는 유튜브도 봤는데 거기도 역시나 마쿠피카는 제일 마지막에 넣어라. 이런 영상을 농약회사도 그렇게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사용했는 게 맞았구나. 라는 말씀 저는 또 다른 분들에게도 꼭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전착제는 마지막에 넣어라. 그래야지 거품도 덜 난다. 특히 SS기 거품 엄청나게 올라오잖아요. 거품 그래서 저는 전착제는 마지막에 물을 조금 덜는 상태에 넣고 물 조금만 더 보충해주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혼용해주면 좋고 전착제를 함으로 해서 이제 고로 묻거든요. 특히 감나무 잎 뒷면에 기공해 약이 고로 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착제는 그 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 또 어떤 분들도 저런 질문을 해요. 농약 혼용할 때 저는 사종복비나 전착제 같이 혼용해서 사유균 살충제 섞어서 혼용해도 되나요? 진짜 농사를 처음 짓는 분들은 겁이 나는 거예요. 사실 농약을 한 가지씩 치면 효과는 가장 좋습니다. 단용으로 치면. 하지만 단용으로 치면요. 약을 몇 번을 쳐야 되겠어요? 약치기 힘든데. 그래서 저는 다 혼용을 합니다. 혼용을 하고 대신에 한낮 뜨거울 때 뜨거운 시간 피해달라. 아침 일찍 바람이 없을 때 아니면 저녁에 해지고 해질녘에 바람이 없을 때 특히 농약은 바람이 없을 때 쳐야 됩니다. 지금 바람이 없잖아요. 지금 바람 한 개도 안 불죠? 이런 날 쳐야 돼요. 바람이 불면 한쪽 면은 잘 묻는데 한쪽 면 약에게 안 묻는다. 그러면 약을 한 번 덜친 것과 똑같다. 절반 덜친 것과 똑같죠? 왜?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한쪽은 약이 안 묻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은 약이 안 간 거거든요. 그래서 늘 바람이 없을 때 그때 특히 수관 내부에서 위로 치올려 쳐가지고 이 뒷면에 많이 묻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곁들여 봅니다. 참고로 이렇게 이런 거 참 궁금하신 분은 계시죠? 이런 게 황화되는 거 이렇게 노랗게 이런 것들은 하이업 황화현상이라고 합니다. 자기 역할을 다한 것은 이렇게 누룩해 변합니다. 이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감은 이렇게 큰 잎 손바닥만 말하기에 큰 잎들만 건강하면 된다. 이렇게 하이업 황화현상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런 말씀까지 곁들여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글 영상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혼용약 혼용 순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용하기 어려운 것부터 먼저 혼용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전착제를 넣으라라는 말씀 까지 곁들여 보겠습니다. 순서는 특히 영양제는 먼저 넣으라 나중 넣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영양제를 먼저 넣으라는 게 대부분의 이견인데요. 저는 영양제 나중 넣어도 큰 문제 없더라고요. 저는 먼저 넣었었는데 지금은 영양제 전착제 넣기 직전에 제일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요.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